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런 단어는 들어봤을 거예요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공부 좀 한다 이러면 천지공사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천지공사 이거는 큰 도인들이 쓰는 전문용어거든 천지를 판을 한 판으로 보고 여러분 쉽게 생각해요 바둑판이 있다 오죽했으면 청산상제님이 상시름판 애기판 청년판 이렇게 천지공사 하셨겠어요 오죽 답답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카테고리를 도를 딱 두면 이렇게 판을 하나를 두면 천지공사판을 천하에는 주인 없는 공사는 없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주체가 돼야 되는데 주인공이 주인공이 아니고 항상 조연이에요 그러니까 슈퍼스타들 들러리만 하니까 여러분 이전에 세 분의 주인공이 있는 거예요 주가 그 첫 번째가 조상신이에요 두 번째가 산신입니다 응애하고 태어날 때 본적지하고 같은 거예요 세 번째가 하늘에 본존불이 있어요 진짜 본래 신이 하늘에 그게 여러분하고 만나려고 공부를 시키는 거라니까 인연줄에 그래서 공부가 영각이 있다 했잖아요 요거 요거는 벽지부리라고 해서 부처님 애친가 같아요 그 다음에 중각 요거는 삼도 챙기고 도도 챙기고 이게 중생들 각이에요 그 다음에 독각이 있습니다 홀로소 독야청청 이건 힘들어요 정말로 어려워요 이거는 금강코드나 하늘 진행코드를 타고나야 돼요 이 독각은 이건 진짜 확률면에서 어려워요 요런 공부체계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세 분의 주인공을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독각을 즉 공사를 하려니 너무나 힘들어요 업자도 정해야 되고 인테리어 부위도 정해야 되고 집을 뜯어 고칠지 뭐 항토방을 넣을지 거기 찜질방을 넣을지조차도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은 철학적 텍스트 즉 세계관의 부재 때문에 그게 무너져 있다고 가치가 그래서 나는 내 삶은 평생 일평생 이런 삶의 공익을 하려하리라 하고 내 버전이 딱 정해져야 돼요 그 텍스트가 정해지면 공부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공부길을 내가 부자가 뭐라 그랬어? 요렇게 하늘과 땅과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나가보라고 이게 지압이 부자예요 하늘과 땅과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나가보라고 옛날에 열식자 요래 적잖아요 완성 열 십자 완성 참됨 이런 밝음 한 광명 이것이 옛날에는 칠성이 인간에게 지상에 인간에게 기운을 내려준 별자리가 칠성 별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공화할 때 요것도 마찬가지 하늘과 땅과 사람이 바로 서는 원리가 뭐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판을 하나로 놓을 때 천지 공사를 할 때는 주인이 있어야 돼요 주인공 허락 없이는 공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조상신이 여러분들을 오매불망 바른 참도에 입도 시키려고 꿈에 섬목 자다 섬목 눈동자에 혈풀어짐 손떨림 진동 기감 기적인 텍스트 별의별 걸 다 쑤셔 넣어줘도 무지하고 목매해서 입도는 커녕 언저리에서 또 놀아요 도를 우표수집하듯이 저 단체 찔끔 요 단체 찔끔 그리고 또 거기서 용기 용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기운 용기입니다 이 녀석만 있으면 자아의 변화를 경험하는 주인공이 됩니다 이 변화는 위대한 도전입니다 변화하지 않는 삶은 죽은 거예요 변화 속에 놓여보라니까 용기만 있으면 돼요 근데 용기를 내어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극하려니까 여러분 뇌의식 뇌정보 안에 알고리즘이 니 거기 가면 영적으로 떨어져 죽는다 라니까 움찔해요 니 거기 가면 기운이 갈린다 움찔해요 그럼 내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거기 가서 영들이 다 떨어졌고 조상이 다 떨어졌다고 가르치는 데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이거 하나조차도 엉킨 채 풀어낼 힘이 없어요 용기가 결여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용기만 있다면 이 도의 판 안에 참된 판 안에 들어서 보라니까 조상신들이 원하는 카테고리 안에 입도예요 가장 잘 사는 삶으로의 전환을 시켜줄게 내가 원하는 입도만 해다오 니가 살아야 우리도 사느니라 이것이 기막의 원리예요 니가 살아요 이게 조상님만 더글더글한 데서야 여러분 삶을 지금 봐요 인고에서 평화롭나요? 여러분이 인고에서 인간의 고통 속에서 평화로우면 기막 필요 없어요 금고는요 돈전자 쓰잖아요 여러분들이 돈에 찌들림이 없으면 풍족하면 이 생명이 윤택해져서 돈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신고 몸이 아프지 않으면 도 닦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가지 말고 이분들이 원하는 바른 입도에 놓여 보라 그래서 조금 전에 말한 공부한다 할 때 하늘에 길이 있습니다 그거를 천신의 영역인 신도라고 그래요 신의 영역 인간의 길이 있으면 인도 이 두 가를 합친 게 신일입니다 그래서 신인은 신통이 필요하다고 강력한 신인류의 뇌적에서 흐르는 호르몬이 있다고 신의 호르몬 그것이 필요해요 그 신통을 따낸 어로운 보살 이것이 마지막 버전인 인성 버전의 도와 덕으로 흐르는 것 이 도는 천지공사의 축소판입니다 왜요? 홍익보살들이 지구 합형을 위해서 다가가는 세상은 한 카테고리가 경제의 원리예요 또 두 번째 카테고리가 도와 덕 도덕의 원리예요 이 경제와 도덕이 빠져있는 천지공사는 이 땅에 필요가 없습니다 경제의 원리가 그동안 우리가 그토록 알고 있던 개벽의 확장판 결정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지구 땅덩어리에 개벽이 일어난다면 동아시아에서 캄차카에서 하노이까지 베트남 경제개벽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발빠르게 자기 혼집을 그 도수를 잃고 혼집을 할애해주는 보살들의 무리가 도덕을 갖춘 도와 덕을 갖춘 이 덕이 밑에다가 적을 때 요래가 일심이 들어가잖아요 요래갖고 일심이 열십자를 받들고 요 땅덩어리가 생명 아닙니까 하늘로부터 생명을 풍요롭게 일심으로 부여받았으니 사람이 걸어가 보자고 따뜻함을 가지고 도는 어떻게 적어요 요렇게 머리 검은 짐승이 걸어가고 있는데 어디를 향해 걸어갈 거냐고 도와 덕을 갖춘 조화로운 존재가 되어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도덕은 또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요 인성의 도덕은 도덕은 하나는 요게 어인이 있습니다 오를 얻자 하나면 된다니까 오를 얻자 어인은 의식의 사회화입니다 즉 내가 알고 있는 깨달음이 세상 소사이어티 사회화 되지 않는다면 이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인 오를 얻자입니다 가슴 속에 정의로움을 무장한 사람 무장 정정할게 센 표현이니까 부드럽게 감고 있는 사람 그리고 가슴 속에 스며든 거 정의로움 이 사람은 사고의 사고 의식의 사회화 내가 알고 있는 홍익 버전을 세상 속에 쓰지 않는다면 필요가 없어요 또 하나는 의식의 사회화는 요런 카테고리가 있어요 세계관 그 다음에 자비관 그 다음에 철학관 그 다음에 정의로움이 오를 얻자의 기준을 삼은 자 그래서 자신의 삶이 오를 얻자가 중심에 서 있는지 악할 악자가 그리고 삿된 악자가 서 있는지를 살펴보시라고 그래서 의인은 사유화 사고가 사회성을 가지고 건강한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의식의 사회화라고 그래서 이 의인 말고 꼭 한 카테고리가 또 있습니다 그게 전인이에요 전인 전인은 요렇게 해서 온전전자 씁니다 요렇게 요 자체가 신선이 된 사람 신통을 갖춘 사람 즉 신선선자 적을 때 요래 적죠 산의 기운을 타내는 사람 이게 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세상에 조상신이 나에게 입도를 원했으니까 해주고 두번째 조상신이 천거해주는 산신 본산의 주인공을 만나서 그들이 전개해주는 꼭지를 따보자고 요거 들어갈 수 있어요 눈동자 혈만 풀면 제가 그렇게 만들 자신이 있다니까 그래서 산의 기운을 타고나는 사람 요게 신선선자 그래서 도덕이라는 말은 윤리와 가치관을 말하는 게 아닌 그거를 그거를 딛고 하늘의 온전한 마음이 천지 사방에 두루두루 행해지는 것 이게 홍익 텍스트 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자격 기준은 새벽에 할게요 오늘 이거 안했네요 여러분 공부책에 붕 퍽 쿵 이런거 1차상 2차상 이런거 아직 안했네요 이런거는 제가 없어도 해줄거에요 요거는 내일 아침에 조금 다듬어 드릴게요 그리고 밤새우 공부하는 이 의지와 열정이 여러분을 진짜로 입도의 길로 내가 요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원없이 오늘도 또 초보자들 위해 조상신 얘기만 하다가 볼일 다 봤어요 물론 우리 방장들 출신들은 차담을 나눌 때 제가 차주해 줍니다 본산 본산이 있고 주산이 있어요 본산은 본적지하고 응애하고 태어난 곳 주산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산의 뒷산 주소지를 가진 현재 주소지의 뒷산 이게 주산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요만큼만 카테고리를 설명하고 나머지는 새벽에 또 내려와서 할게요 예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